마침내 공개! 짜란!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열어보겠습니다. 색깔부터 너무 예뻐요. 바로 관텀! 얼마나 부드럽냐면요. 너무 부드럽잖아요. 반치집니다. 그리고 고어텍스. 방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물이 들어가질 않아. 이 보아. 보아. 보아를 돌리면 발을 꼭 안아줘요. 거기에다가 충격 순삭! 충격을 순간 삭제하는 붕! 붕!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바로 나가볼까요? 첫 걸음부터 압도적 아이더 퀀텀! 아이더 퀀텀! 퀀텀!